길커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나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그래서 저희가 정자동 학원가에 왔습니다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저 유튜브 보고 있어가지고 아 유튜브 보고 있어요? 혹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저 요즘 파라다이스 미니커도 듣고 있어요.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도 있어요? 유튜브요? 칭찬멜 아 칭찬멜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 지금 Chasing Star 듣고 있어요.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?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가수는? 관아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그거 아세요 아 그게 끝이에요? 유튜브 나왔다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불빵관 사측이의 블루 어디 중학교예요? 늘푸른이요 늘푸른 중학교 친구들에게 한마디 할까요? 제발 난동 좀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도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박재범의 드라이브 듣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저 독서실에서 고등학생? 네 고3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수동 화이팅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 마음을 두려운 아이유요 평소에 잘 듣던 노래예요? 아 그렇게 잘 듣진 않아요 아 진짜? 그럼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저 아이브 키치요 가장 좋은 멤버는? 저 안유진이요 유진 언니에게 우리 한마디 해요 언니 사랑해요 아하하하하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아 저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뭐 보고 있었어요? 저 월수라고 유튜브처럼 월수 유튜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앞으로도 영상 잘 만들어주세요 유, 드리, 월, 쇼, 널레, 저번 빙납니다! 극유, 광고, 역시 왜 땅땅땅땅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월수 유튜브 몇 학년이에요? 중3 저 나원중학교예요 나원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한마디 했다 나원중학교 3학년 홀로가 없는 나의 주인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 재식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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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 칼리파, 위덴 보이스 어 어디 학교예요? 군단고등학교예요 군단고 몇 학년? 3학년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이돌노래 듣고 있는데 아이돌두? 스트리키즈 스트리즈? 스테이예요? 네 최애 멤버 누구예요? 한이요 가장 좋아하는 곡 있어요? 외계인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예요 중앙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한마디 할까요? 어 파이팅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When I was your man 듣고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? 고1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재밌어요? 다들 만해 그냥? 어느 고등학교예요? 저 서영집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저 다이풀 지금 고등학생? 네 고3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 러브 월 루스트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어 부끄러운 노래인가? 아니 심의 몇 학년이에요? 저 고1학년이에요 늘 푸른 고1 친구들에게 한마디 할까요? 기발 화이팅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네?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저 비하의 곡도 혹시 나 사랑에 빠졌다 아마 잠깐 수줍고 오래 아리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원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왓송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신 후에 DM으로 장소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